우리 댄스에 동참하지 않을래? 살인예고 그만하시고 파이트도 왜 못 볼 것 보듯이 차라리 아생아생 거릴 때부터 알아봤다고 나나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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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상해 나나양 나나양 안녕 나 여부 상해 김영이랑 친해서 그렇게 따지면 랩랩도 불쌍해 나는 안 친하단 말이야 무슨 소리야 둘이 안전친해 오늘은 나랑 아직 20년 됐거든 진짜? 완전 잼민이 때부터 알았네 아생아생 거릴 때부터 알아봤지 뭐 이야 너무 귀엽겠다 한 번 20년 왜 15년에서 갑자기 20년이 된 거야 그래도 15년이야? 림링이 전이 15년이야? 아니야 15년도 늘린 거지 10년도 안 됐지 벌써? 어 왔다 왜 부르시는 거예요? 와 진짜 왔어 대단하죠 저 한 달 안 했잖아요 아니 내가 민규 입술 줬잖아 아 뭔 소리야 그래서 골라 우리 한국맵 할까? 경쟁전 할까? 둘 다 안 할래요 그러면 뭐 할래 한국맵 말고 다른 맵 할까? 아니요 저 그냥 안 할래요 아니 근데 어떻게 하다가 얘기가 이렇게 된 거야? 나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아니 나도 그래서 진짜 하는 거야?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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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거야? 이랬다니까? 아니 그러니까 아니 뚜티가 안 하면은 안 함이라고 하는데 나한테 얼마 줄 거냐고 묻길래 어 긍정적이구나 잠깐만 얼마 줄 거냐고 해서 내 입술을 준 거야? 응 아니 얼마 줄 거냐고 물어봐서 내 입술을 준다는 건 무슨 소리 아니 이게 비싼 소리 주네 서버로 킬 거야? 그래야지 경쟁전은 내가 못 해요 어차피 경쟁전 할 거면 나 빼고 다른 사람 하면 돼 아니야 테스트 서버 해 뚜티 드로삼 저도 킬게요 응 와 진짜? 모두 등 킬게요 키고 자러 갈게요 수고하세요 와 저기 등 키고 자는 타입이야? 너무 커였다 민규 그래도 이거 근데 스팀에 저거 앙 김뚜띠 저거 뚜띠지? 전 닉네임이 그렇지가 않은데 진짜 이 사람들도 되는데 저는 그냥 김뚜띠인데 앙 김뚜띠는 다른 사람인데요? 아 뻥치지 마 여기 잠깐만 킹재현도 있네 그럼 앙 김뚜띠는 누구야? 킹재현이 저인데요? 그럼 앙 김뚜띠는 누구냐고 그럼 왜 저한테 물어보시냐고요 뚜티야 너 닉네임을 왜 그렇게 했어? 아니 내가 한 게 아니라니까 누군지 모른다니까 나도 킹도 좀 그렇네 성윤인가? 아닌데? 성윤이는 여기 뚜띠몬이라고 돼 있는데 걔는 또 아이디가 왜 그래? 아니 뭐지? 애들이 나를 너무 좋아하나 봐 나도 나도 근데 왜 내 스팀 신창에 뚜띠 관련된 것만 아이디가 여기 4개가 있지? 뚜띠는 여기 한 명인데 왜? 왜 그렇게 인기 많냐? 자 그럼 두 분 들어와 주세요 제가 초대해 드릴게요 이거 왜 업데이트가 있죠? 지금 업데이트 중이야 테스트 서버 언제 업데이트를 해? 근데 왜 난 안 하지? 넷넷 혹시 우리랑 배그 끄고 또 누구랑 배그 하는 거야? 아 맞다 나 어제 했다 참 아 맞네 민호 귀여워 귀여워? 어제 그분이랑 했잖아 그거 말해도 돼? 아는 척 하지마 그분 아니야? 최근에 머리 노란색으로 염색하신 분? 어? 그분은 어떻게 알지? 안다니까? 여성분 말하는 거 아니었어? 아니요 그럼 틀렸는데요? 민호야 미안해 민호야 미안해 우리 15년의 우정 아 뭐 자꾸 15년이야 자꾸 15년이 안 됐잖아 끄찌랑도 15년이 안 됐는데 왜 너가 15년이야 도대체 끄찌랑 나랑 25년 됐는데 뭔 소리야 아니 유치원에서 만났어? 25년이면 나나 형님한테는 유치원이지만 저는 막 태어났는데요? 죄송한데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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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태어났을 때네 어머님들이랑 친해졌나 봐요 그러면 아 나 목 아파 아 개웃기네 빨리 그래서 앙 김두티 빨리 들어오세요 그러면 세 분이서 재밌게 하세요 아 장난하냐고 방송 퀴사놓고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알았지? 야 뭔 어떻게 알았지 야 너가 너 입으로 일단 방송 퀴사라고 했잖아 쟤도 정상 아니라니까 쟤가 그랬어요? 자기 입으로 말했잖아 자기 입으로 도랑이야 도랑이 그 다음에 민교 너 투덜투덜 되더니 배그 들어오자마자 초대하는 거 보면 너무 아니 나는 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하는 건데 응 제 이미지가 또 한다고 하면 하잖아요 또 어? 상담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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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다고 하고 안 하는 경우도 많지 않나요? 아이 아니에요 빨리 들어오세요 그분 그분이 아니고 한 분인데요 아 그러네 나 귀엽지 응 뭐야 여기서 충전했어? 이거 옷 그냥 공짜로 줘 오른쪽에 보니까 돈 있던데? 어? 그거 공짜 아닌데요? 나랑님? 저는 빵인데요 난 나만의 상점밖에 없는데 나 왜 만 원이 있어? 내가 여기에 태서비 충전해 있다고? 같이 가는 거 아니야? 아 나 그럼 왜 샀냐 씨 나 공짜로 주면 태서비랑 아 맞네 나 여기 돈 똑같이 있네 아 나 뭐냐 나 멍청이다 태서비에 또 따로 빠져나가나 보네 그러면 이미 사신 김에 저희도 선물 하나씩만 해주세요 아니 이건 뭔 소리야 아니네 사실 얼마 안 하잖아 사줘 와 근데 돈 진짜 많다 아니 금액이 딱 떨어지겠네 아 태서비니까 이것저것 사보라고 공짜로 주는구나 이랬는데 아니었구나 고고띵 고고띵 귀엽지? 랍스터? 만 원짜리야 귀여우신 분 내 지점이야 아 내 지점이야 갑자기 뭔가 어지러워 뭐지? 너무 신난당 응 이거 추자 같지 난 형 얼마를 쓴 거야 여기에 아니 이거 세트에 주더라고 아 그래? 아 이거 왼쪽에 마동석씨 뭐야 아 뭐야 나 왔어 우리 댄스에 동참하지 않을래? 살인 예고 그만하시고 빨리 주러 아 내리는 거 봐 내리는 거 솔직히 근데 진짜 마음에 안 준다 아 왜 저거? 아 난 형 우리 물놀이 가는 거야 우리 너무 아래로 치질 거야 아니 근데 진짜 나장님 뭐 하세요? 나장님 우리 빨리 갈 건데 아니 가재인지 새운지 뭔지 몰라도 그냥 바다로 회개하려 하네 아니 저 차 뺏길 거 같은데 차 뺏겼어 아 차도 뺏겼어 귀 돌려주세요 우리 대장 뭐해 아 이거 치이게 생겼네 아 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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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리아야 나 치일 거 같아 아 치이 혼자 나 우리 아 잠깐만 나 태울게 아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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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못하네 아 죽어 나 죽어 아 이거 솔직히 이건 나나 형이 죽인 거야 나 얘 잡았어 야 두 팀아 다 피댔다 빨리 타 빨리 타 새로운 팀이 받으러 왔잖아 아 휴 아 잠깐만 얘 팀 있는 데로 가는 거 아니야? 어떻게 살아나 봐 나 복귀 전에 해가지고 나 복귀해 볼게 우리 도착하면 죽을듯 아 아 와 야 두 팀이 안 죽었어 뭐야 근데 어떻게 저 거리에서 이 헤드를 정확히 맞췄게 나를 쥐야 쥐야 와 그 와중에 나를 야 그 와중에 나를 한번 살았어 어떻게든 복귀해 볼게 내가 살고 있어 아 아 아니야 두 아 침칭까지 했어 아니 아니 나나 형님 근데 진짜 뭐하세요? 아 저기요 나나 형님 나는 물놀이 가고 싶으면 말로 해 아 첫 판 재밌었어요 네 첫 판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안녕 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